오늘부터 등산은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도 집안에서! 집안에서 끝내십시오! 계단 오르기와 등산의 원리를 하나로! 실내 등산용 운동기구! 스트로만! 접이식 스테클라이머! 계단 오르기와 등산의 원리를 접목시킨 스테클라이머는 하체 근육과 심태 기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강력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나이살! 근육이 빠져 얇아지고 가늘어진 다리! 이제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발바닥부터 총알이, 허벅지, 허리 등 어깨까지! 전신의 근육을 쭉쭉 늘려주니까! 딱 5분 운동으로 85kcal 연속! 걷기 20분! 등산 10분! 요가 30분! 운동 효과! 추운 겨울 집안에서! 하루 5분! 딱 5분이면 군살속! 근력은 파워업! 집에서 하는 확실한 다이어트! 하루 5분이면 다이어트! 최종 감량! 완전 보장! 강철 제구! 독일에서 온 브랜드! 스트로만! 스트로만의 명성 그대로! 건장한 남성도 끄떡없는 탄탄한 내구성! 폭라지 조절 6단계! 발판 각도 조절 3단계로! 내 몸에 딱 맞기! 영화 보면서 부담 없이!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보면서 운동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엉덩이, 허벅지, 살이 빠져서 보기 흉했는데 이거 며칠 하니까 근육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등산하듯 가볍게! TV 보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편안하게! 노년기! 건강학과의 시작! 근력 손실! 체중관리든 건강관리든 기본은 근력!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스큐! 머슬핀 왕중왕전 1위 우승차! 두 아이의 엄마인 김선영의 선택은? 스트로마 접이식 스테클라이머! 스마트한 AI 계기판으로! 시간, 거리, 횟수, 총, 횟수! 클로리 소모량, 정밀, 측정! 등산하듯, 계단 오르기하듯! 한 발 한 발 내딛기만 해도! 5분이면 땀이 뻘뻘! 와, 이거 운동 진짜 되네요! 잠자다 했는데도 땀이 엄청나요! 추워서 미세먼지 때문에 핑계는! 이제 그만! 집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틈날 때마다 조금씩! 내장지방, 체지방! 싹 다 태워버리는 유산소 운동! 울퉁불퉁했던 셀룰라이트가 빠지면서 분살처로! 몸매는 날씬하게! 하루 5분 운동으로! 다리에 힘을! 온몸에 활력을! 운동할 때 바로바로! 이동 끝나면 접어서! 틈새에 서! 앉을 때는 소파나 침대 밑에 보관도 초간편! 바퀴가 있어! 이방 저방! 이동도 부드럽게! 스텝 클라이머! 출시 기념! 50% 파격 할인! 시초가 완전 무시! 딱 절반! 한 달 6만 6천 원! 최저가 득템 찬스! 게다가 무료 로켓 배송 가치! 유산품 주의! 독일 스트로만 정품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홈쇼핑 최초! 스텝 클라이머!